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 봐봐 이제 방송 화면으로 봐야돼? 어 고구려 고구려인데 왜 우리 둘밖에 없어? 아니 일단 봐봐 일단 보고 봐봐 지금 파랑색으로 내가 표시할게 파랑색으로 여기가 지금 우리 평양성이야 우리가 짓는 데가 지금 있는 게 짓는 데가 이해되지요?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외벽을 이렇게 칠거야 외벽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외벽을 두 개를 칠거야 그 다음에 외벽을 마지막 외벽을 하나 칠거야 이렇게 갈거야 어? 근데 평양성을 짓고 마지막 외벽을 먼저 칠거야 어 아 그니까 멀리 있는 걸 먼저 치는다고 어 그치 그리고 볼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약간 그 달걀총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치어 왜냐면은 우리가 뭐 당나라가 외나라한테 나중에 친구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쪽 어느 곳이든 공성전을 할 수 있게끔 훗날을 기약하는거지 혹시라도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그 막는 성들이 있어야 돼 그니까 여기는 성벽이야 전체가 다 성벽이고 여기가 성이 하나 하나 하나씩 있어야 돼 사벽이 아 뭔 일인지 알겠지 이거 10년 프로젝트야? 어 10년 프로젝트니까 오늘부터 일해 10년 프로젝트 다 하고 있는데 둘이서? 저 우린 할 수 있고 우리 지원자 많아 지금 응 아까 하나도 없다며 아니 지금 오늘만 오늘만 도와주실 분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 자 룩님 뒤에 보시면요 네 제가 이거 설계자 두개 드릴게요 이거 혹시 배울 수 있으면 배우시고요 아 네 다 있는 겁니다 아 이런 형 비밀번호는 기존거랑 똑같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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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거랑 똑같아 비밀번호는 패트릭님이 누구냐고 묻는데 패트릭님은 누구지?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죽이세요 누가 물어봐요? 그 공격 뭐 무기 없어 보이면 살려주고요 그냥 어 레논이라는 사람 죽이세요 레논 아까보니까 때리고 그냥 때리고 도망가던 뒤 아 그래요? 저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 레논 레논 오케이 레논 가차없이 그냥 없애야돼 그 로스트님 네 여기 안에다 돌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아 네 뒷문은 일부러 계란 안만든거죠? 네 저기는 나가는거 전용으로 할거에요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여기 여기다 필요한것들은 제가 다 넣어둘테니까 천이나 뭐 이런것들 기둥은 안 세워도 되나요? 네 기둥 안 세워도 됩니다 고객이 하나 더 주세요 여기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할거에요 여기는 이제 내려올수 있는게 여기 로님 한번 올라와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 와보시면 1층 털렸을때 2층에서 1층을 저격할수있거든요 이렇게 이거지 야 이게 바로 성이야 성 그리고 지금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 네 문이 있으면은 저기 이제 1층 제압됐으면 바로 내려가서 여기 다시 복구할수 있게 문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아 아 이해했습니다 네 형하고 건축이 차원이 다르지 왜? 미안해 결국은 이것도 내가 만들면 멜로나가 될거야 날 자극하지마 네 그 그 설계는 오늘 로스트님 해주세요 이 평양성은 디자인을 형 형 올리지 말았지 아 내가 내가 얘기해 둔게 있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내가 얘기해 둔 형태가 있어 그것도 말하기 너무 힘들고 응 해보자 일단은 그 다음에 돌 구하기 전까지는 나무를 좀 소모해서 벽을 올려놓을게요 아 철곡갱이 더 지금 더 캐오겠습니다 상자 하나 더 만들어주시구요 네 상자 너무 작아요 지금 그리고 룬형 철곡갱이 있어? 아니 여기 상자에 있네 어 상자에 철곡갱이 가져가서 다 지금 돌 캐오세요 돌 돌 개많이 캐왔어 지금 혹시 누가 금속조각 꺼내갔어요? 어떤 어떤 놈이야 안에 금속조각이 없어졌는데 라서에서 광명 찾읍시다 이거 누가 털어간거 아니야? 아니요 비밀번호 걸려있으면 비밀번호 안 사면 절대 아무도 못거네요 방금 전에 비밀번호 풀려있던데 그게 잠겨있는게 풀려있던데 아 내가 잠깐 풀었어 아 어떤 개색 철저각이 없어졌는데 저거 아니야 쟤? 쟤가 잘못된거 같애 들고갈게요 다시 아아 그래 아 이스터즈 님이구나 아 미안해 이스터즈 님 잘합시다 네? 잘합시다 이스터즈 님 예 예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더라구요 안에 이 동네에는 왜 돌이 안보여 아 이 동네 돌이 좀 없어 그래서 원전 갔다와 네 아 돌 캐하러 가실 분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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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돌 좀 돌 좀 많은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그니까 제가 알려드리면서 갈게요 그리고 예예예 정문에 있어요 평양성 정문에 있어요 거기 그 일단 가면서 네 저쪽도 위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설계도 보면이나 그런게 있거든요 어 거기로 가야겠다 예 그쪽을 예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같이 갈게요 예예예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원적 떠나실 분들은 다 집안으로 오세요 아 다 오셨네 그리고 달이 님이 뭐야 깜짝이야 야 너 머리 떼니까 태행거린다 하하하하 아 형이 때렸어? 하하하하 와 씨 야 깜놀했잖아 야 너 척 가있다 그거 그 헬멧 아니 나 지금 이분이 쏘는 줄 알았지 어 그 달이 님 어디 계시죠? 아 지금 정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정문으로 오세요 야 그래도 순식간에 짓는데 집 금방금방 짓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응 이 정도면 달이 님 오셨어 예 일단 나갑시다 예 나갑시다 아 이거 아니 저 저 나무 목재요 예 일단은 목재요 500개씩 빼세요 이거 하고 갑시다 뭐를요? 하나도 없는데요 안에? 아 나 두 하셨어요 아 잠구 비밀번호 누가 또 해놨어 또 왜 풀어놨어 제가 넣어드릴게요 안에 다시 예 500개씩 빼서 네 지도 만들고 지도 만들어서 지도로 표시하고 가세요 아 나 나 나 버려진 지도 내가 먹었습니다 지도 잠깐만요 지도에서 마컨 어떻게 찍어요? 저 오른쪽 클릭하시면 나와요 저 오른쪽 클릭하시면 나와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아 있구나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가 그 떠있어요 검색은 없나 이거는? 검색은 없고요 네 두 번째에서 맨 맨 오른쪽은 치소 지우는 거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양을 정하는 거고 저 맨 위쪽이 크기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이 그 채색 어 진한 거 저희 지금 저기 필요한거죠 종이 지도가 필요한거죠? 예 아 오케이 종이가 복제 하나당 500씩 아니 100씩 들거에요 그래서 500개가 필요해요 그러네요 그 색칠 어떻게 하지? 야 시간 걸린다 이거 만드는데 색칠이 오른클릭하신 다음에 네 다시 어차피 그냥 갑시다 뭐 만들면서 가면 되지 뭐 아아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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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아예 우리집을 표시해야 되나? 지도로? 아 그럴려고 그러면 그 이미 표시하시고 아니요 집을 다시 표시할 때는 저 따라서 집에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 표시해도 되니까 일단 가서 거기 위험지역 그 그 지도 표시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30초에 하나 만들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갑시다 예 만들면서 같이 예 갑시다 어 아잇 쪼감리 쪼감리 어 그 저희 도와주로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 같이 다 노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위로 올라갈거에요 이 집이 최현님 집이지 어어 아니야 나 가방 쓴다고 안했어 아니라던데? 오세요 여기 외나라라고 불러 외나라 알았지 따라오세요 달인이 어디갔지? 아 저기로 가 여기가 설마 나 혼자인데 재결정하진 않겠지 여기가? 그런 얘기 하지마 그냥 아예 불안하니까요 소리로 세컨님 불러요 세컨님도 한국분인가? 예 네 거 기화처럼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로스트님 꼭대기를 일단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예예 그냥 메로나로 만들어요 안돼 절대 안되고 뭐 복잡하게 기화처럼 만들어 아냐아냐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근사하고 방송을 만나지 시청자분들이 어? 저 늑대인가? 하슴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에이 보셔요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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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당나라 화이팅 당나라 화이팅 사랑합니다 당나라하면 욕하는거 아니야 너? 아니야 당나라님 저기 아까 부족장님 만났어 당나라 분들하고 욕하는거 아니야 지금? 형 당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당나라가 무슨 쉬운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당나라가 어떤 나라야 그냥 중국을 그냥 다 어? 통일한 나라 아니야 아.. 잠깐만요 다들 천 몇개씩 들고 계시죠? 백개요 일단 천으로 옷을 입으세요 저희가 갈 곳이 눈 지역이에요 천 다 두고 왔는데 그러면 천을 제가 지금 93개가 있거든요 제가 좀 만들면서 갈게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로스트님 짓는 데 필요할까봐 천까지 다 넣고 왔거든요 아 집 짓는 데는 천 안들어가요 뭘 지하 봤어요 알지 이스터스랑 아니 열심히 해도 그냥 어? 열심히 해도 뭐라고 하시네 나무하고 돌만 있으면 돼요 일단 집에는 거기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이 잠깐만 뭔 소리야 이게 퍽퍽 터져 발목질에 터지는 소리잖아 내 발목은 괜찮아 지금 네 저기 저희가 가는 곳이 저기 앞에 산 보이시죠 네네 저 설산지역이라고요 저기가 돌이 많이 나와요 아 예예예 저쪽으로 갈거에요 네 돌을 캐야해도 이렇게 원전을 가야되다니 그리고 여기가 1차 파밍지역 아 예 1차 파밍지역 뭘 파밍하는거죠 여기서? 여기서 이런거 아 가스통 아 가스통 아 이거는 그냥 오브젝트네 사람이 맞는게 아니네 네 이런 리젠이 돼요 수간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도 조각이나 아니면 도면이나 무기가 나올 때 천하나 나왔네 나도 파밍해야겠다 아 꼈다 여기 뭐 들어가야되요? 들어가면은 또 상자가 두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? 어떻게 들어가요? 아니 거기 아니에요 이거 앉아서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아 옆으로 뭐 들어가는 길이 있나 보네 네 이런게 부서져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망치다 급조 망치 저거는 우리집에서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이런지역이 있구나 올라가야겠네 네 올라와보세요 그리고 여기 노님 노님 여기 와보세요 네네 왜 저기 전원상자있죠? 열어보시면 거기 안에 살계도 있을거에요 어? 대형화로 설계도인데? 네 화로 배우세요 오케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우드셔터 저희는 있는거에요 어 잠깐만 이거 드릴테니까 요게 창문에다 설치하면은 오!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 새끼 죽여버려 아 이 새끼가 개새끼가 이거 쌍놈새끼 이거 야 거시기 잘러 뭐야 어 이것도 있어요 근데 아 있어요? 네 아 그럼 저 주세요 저 제가 배울게요 자 저희집이 좀 날라가서 저희가 좀 민감해진점 죄송합니다 예 네 깜짝이야 나 짱돌라 내 머리를 내리찍어? 아차 이렇게 많이 만드는구나 오케이 잠깐만 아아 어 어 어 어 뭐야 총이야 총총총총총총총총총 총총총총총총총총 여기서 여기 숨어있어 자 일단 돈 주십 아 돈 못주시네 다 죽었죠 아 이거 위험지역이라 아 크래커님 저희에요 저희 저희 아 크래커님이에요? 숙격한게? 아 이런 개같은 아 크래커님 그쪽 당나라쪽인데 아하하 하하 아하하 저분이 일단 죽이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 아니 지금 아니 근데 그 뭐야 침낭 좀 해주시면 안돼요? 침낭이 없어요 아 침낭이요? 네네네 네 뭐 1 2 3 4 이렇게 그냥 붙여서 룬님 집안으로 들어와주세요 집안으로 집안에 약간 코리아 있는데 거기있어요 아 오케오케 저 어떡하죠? 아하 다시 가요? 다시 아니 뭐 지금 템도 가져가긴 해야되는데 다시 가져가 일단 룬님 저 뒤에 있어요 네 어 이쪽이었던가 여기서 눈상 보이려나? 어 또 뭐있지? 누구야 이거 아 쪼감님이시구나 설계도 좋아하고 내가 합쳐봤어요 아 예 아 기가맞기다 평양성 그래 이거거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음 음 4층까지 올릴까요? 싹? 아 이정도로 됐다 아 예 4층까지 올리죠 그리고 네 일단은 그거 한단계 더 옆으로 못 짓죠 밑으로 판을 더 못 늘리죠 아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여기가 4층 4층 한칸 더 올리고 째야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자 이스터스님 오세요 아 일단 해보세요 한번 자 비니 드릴께요 비니 그냥 뭐 잘 이쁘게 해주세요 어 쓰시고 어 바지 나왔다 팔을 들고 와야겠네 나 어떡해 바지 입으시고요 그냥 둘이 다녀와 어 내가 그 다리 그냥 갔다올게 예 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 잠깐 도구좀 챙겨올께요 철구깽이 있습니까 철구깽이 지금 내구도 반밖에 안 남아있는거 지금 내구도 반밖에 안 남아있는거 너 너 그냥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께요 예 이스터스님 노동하시구요 예 이거만 다시 지금 룸님은 괜찮은데 일단 이거라도 드릴께요 아 이스터스님 이스터스님은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잠시만요 돌좀 돌좀 아니 저기 뭐야 철구깽이 이런거 있으면 셔츠업 만들면서 갈께요 따라오세요 잠깐만요 마모니꺼 마모니꺼 좀 빼가야겠네 내꺼 빼가고 이스터스님 어디계세요 뭐 다른데서 캐세요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중입니다 아 그럼 저랑 같이 캐로갑시다 도 철은 이스터스님 기타 그거 도면 가지고 계세요? 쓰고 계세요? 어 도면은 없네 아 그래요? 예 아 이거 이거 드리고 갈꺼 그랬나 네네 이거 문 문하고 일단 위성은 저희가 피할꺼에요 우와 게이드 이거 로스트님 드리는게 낫겠는데 내가 문 자리 만들어 놓는데 다 붙이시면 돼요 그냥 그냥 제가 만들어도 되나요? 네네 일단 여기 1층 두개만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아모님 그게 보셔야되는게 네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쪽이 당기는 쪽이에요 설치하실때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돼? 밖에서 설치해야돼? 아니요 그니까 그 좌우로 왔다갔다하면 손잡이 위치가 자꾸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때 오른쪽에 당기는 쪽으로 이제 다니기 편하신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아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어 뭔 말인지 알았네 저희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제가 죽어서 다시 어 저희 집 쪽으로 왔고 지금 눈사는 룬영과 지금 다리리님 원정을 떠났구요 저는 여기서 어 이스터즈님을 만나서 다른 곳에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문 좀 짓구요 지금 한번 들어오셨는데 어 밑에 바닥에 돌도 많네